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17일입니다 2024년도 10월 17일 정권심판을 한 민주당 이재명은 실패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기 스스로가 정권심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목표가 삼아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까지 한 아주 폐륜자입니다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법이 아닌 끌어내리자라고 세 번 했다는 것은 이자는 반란자이고 선동선전 내란선동자입니다 저는 내란선동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내란선동꾼으로 이재명을 바라봅니다 이 내란선동자가 세 번이나 광화문에서 유권자들 집회에서 말했습니다 대통령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자 대통령이라고 지명을 안 했지만 그가 끌어내릴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언론은 벌써 다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선동하자는 그것을 통난을 하자는 건데 말은 정권심판이라고 자기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선동자를 심판대에 세우고 싶을 뿐이지 절대로 따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의 얼굴 면상에다가 각인을 딱 시켜줬을 겁니다 바로 강화도 분들 부산 강화에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완전히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한동훈은 본전했습니다 이재명은 완전 실패했습니다 다만 한동훈은 본전을 한 이유가 뭐냐 좀 압승을 해야 되는데 압승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려면 이재명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재명하고 독대를 해가지고 야당 대표하고 회담을 끝나면 독대를 하는 법이 아닌데 야당하고 여당하고 딱 단둘이 만나가지고 독대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말 됩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좋다 무슨 얘기를 했든지 간에 그 독대한 그것은 치명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과 독대를 한 것 아무도 모릅니다 내용을 독대라는 걸 그러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내밀한 사이에 내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독대입니다 그게 남이 알아서는 안 될 둘만이 공유될 수 있는 걸 하는 게 독대입니다 어떤 목적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목적을 얘기할 때는 독대라고 안 하고 그냥 회동을 하고 싶다 만나서 기니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한동훈은 선거운동 내내 대통령을 공격했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인사권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 자기가 몸 담았던 검찰을 향해서 법과 원칙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 결론을 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달라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국민의 자기 국민의 눈높이가 뭡니까 좌파입니까 중도입니까 눈높이가 어디예요 한동훈의 눈높이 눈높이 국민 눈높이 아무도 몰라요 자기의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행태로 봐서 김건희를 좀 기소를 해달라 이건데 그 기소를 하고 안 하고는 법과 증거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는 원래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부정을 해버렸어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년을 부정했고 그 다음 사법연선을 부정했고 그 다음 검찰 생활을 검사 생활을 다 부정한 셈입니다 왜? 그리고 법무장관 생활을 부정했습니다 이유는 아니 수사는 법과 원칙 또 아니면 증거와 법률에 따라서 수사를 해라 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 가치인데 그가 머리가 어떻게 회전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내달라 하고 강청을 했습니다 이게 태도가 옳습니까 이 얘기는 그의 인생에 패착이 됐습니다 결국 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권력을 맡길 수 있다면 그 국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한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 사람은 원안되는 법치국가가 아니고 짐은 곧 국가다라는 루이 16세의 룰을 아마 즐겨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대통령 공격하고 대통령 인사권 인적 세신해라 김건희 기소시켜라 점점 이렇게 말이 나온다 김대남이가 나오고 명 나온다 무슨 관계냐 딱 나오면 배우를 철저히 조사해라 딴 짓을 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딱 찍었는데 너무 비율이 조금 승리는 했지만 압승을 못 시켰습니다 압승을 못 시켰다는 것은 결국 본전은 했지만 한동훈의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리더십의 실패 다들 리더십 지켜냈다 하지만 저는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네 구독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